이번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. 우리 2007학년도 수능 나영 25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수가 지금 그래프가 3개가 주어져 있고요. 걔네들이 만나는 점은 우리가 P, Q라고 했었을 때 문제에서는 P와 Q의 X좌표가 1대2래요. 그러면 P의 X좌표 A라고 두면 Q의 X좌표 2A 이렇게 둘 수 있겠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점을 찍어갈 건데 잘 보세요. 이 P라는 점은 지금 Y는 마이너스 3의 X라는 지수 함수 위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있어? K 곱하기 3의 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 위에도 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어넣을 때 이것도 좀 센스가 필요해요. 이왕이면은 집어넣을 때 완벽하게 알고 있는 이렇게 미지수 K가 없는 이 함수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게 조금 더 낫겠죠. 왜냐하면 A라는 것도 지금 미지수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얘는 A, 지금 뭐가 되겠다? 3의 마이너스 A다. 이렇게 두자라는 거예요. 근데 사실은 뭐 지금 이 P라는 점은 어디 위에도 있으니까 이 K 곱하기 3의 X 위에도 있으니까 우리가 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얘는 3의 마이너스 A가 3의 얼마다? A 곱하기 뭐 K 뒤에다 쓸게요. K다. 이런 관계식도 이 P라는 점은 이 K 곱하기 3의 X 위에 있는 점이다. 라는 식을 통해서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해볼게요. 자 이번에는 Q라는 좌표는 X 좌표가 2A야.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지수 함수 위에도 있고 이 지수 함수 위에도 있는데 이왕이면 먼저 이 지수가 안 섞여있는 이 함수에다 갖다 집어넣자라는 거죠. 그쵸? 그러면 어떻게 된다?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A 그 다음에 플러스 8 이렇게 지금 만들어질 거예요. 하지만 이 점은 어디 위에도 있는 점이니까 Y는 K 곱하기 3의 X라는 지수 함수 위에도 있는 점이 되는 거니까 거기도 또 갖다 집어넣자라는 거죠. 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A 제곱 더하기 8은 걔는 K 곱하기 3의 2A 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식이 또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르는 문자가 A와 K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식도 두 개가 나왔으니까 풀 수 있어요. 근데 어떻게 미지수를 좀 정리를 할 것이냐 봤더니 지금 잘 보면 여기서 K가 얼마야? K가 3의 A 넘어가면 역수로 곱해지겠죠. 그러면 3의 마이너스 A에 3의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니까 3의 몇 A? 마이너스 2A 이렇게 만들어져요. K를 이렇게 정리해놓고 갖다 집어넣자라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식이 완성돼? 여기다 쓸까요?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A 제곱 더하기 8이 K가 지금 3의 마이너스 2A인 거니까 다시 3의 2A랑 곱해지거든? 그러면 그냥 역수랑 곱해지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요? 걔가 항상 1이 되겠죠. 오 좋아요. 그러면 우리가 구해주려는 4 곱하기 3의 2A 값은요. 얘 여기로 넘기고 여기로 넘겨버리면 걔가 얼마다? 7이 되겠다. 따라서 3의 2A 값은 얼마가 돼요? 얘는 4분의 7이 될 거야. A 굳이 안 구할 거야. 왜?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건 K 값이죠. 35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. 근데 K 값은 뭐였었어? 아까 3의 마이너스 2A였다고요. 근데 이거는 3의 2A의 무슨 수? 이거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니까 3의 2A의 역수가 되겠지. 그치? 그럼 4분의 7의 역수 얼마? 7분의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주려는 35K 값은 얼마가 된다? 얘는 35 곱하기 7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20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